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유아이브 왕구 브랜드구요 목욕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좋아하다가도 어느 날은 시키고 싶어요 엄마 진단 빼거든요 식감 놀이도 하고 재밌게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빨리 보여달래요 틴티에 버블 폼 바나나 향이에요 뿌리다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쫀쫀한 제형이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이거? 눈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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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요 이제 욕조가 부족합니다 하나 아직 덜 썼는데도 있어요 그건 나와도 되지 않을까? 이거는 여러분 너무 재밌어 이 한 통이 이거잖아요 이 정도 용량이라면 둘째 셋째 넷째까지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이 쓸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버블 폼에 유목민이 그렇게 많다고 이제 저희 틴티 제품은 피부에 안전한 테스트까지 받아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어서 틴티로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노래왕구를 좀 가져와봤어요 또 아쿠아 플레이라고 물놀이 교육왕구를 또 함께 준비를 해보았어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왕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길을 따라가게 되는 괜찮다 출발! 아이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잖아요 물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수문을 열어주면 물이 또 이렇게 이게 지금 모르시겠나요? 딱 봐도 딱 봐도 뭔가 있죠? 5초도 안 걸렸어요? 됐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물에 닿는 순간? 아이들과 이제 문질문질 해주면서 아이들 몸도 깨끗하게 씻겨준 다음에 그렇죠 흐르는 물이나 이렇게 샤워기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면 이렇게 지금 쏘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한 통이 틴티의 버블 폼으로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저희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좋은 하루에 저희 오늘 또altro GM 감bourne 깜껑 막